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 났습니다 연합군에서요 연합군에서 오늘 5월 30일 오전 2시 18분 40초에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4.9km 이고요 오늘도 여기 네무로에서 호카이도에서 5월 30일 새벽에 4.5의 강진이 났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5.2km 지금 계속해가지고 어제도 이제 호카이도에서 여기 우라카와에서 우라카와에서 지진이 났었죠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구요 지금 이 요나쿠니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10여 차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또 여기 보시면은 어저께 이곳에 이바라키 앞바다에서 3번의 지진이 났구요 그 다음에 지바연에서 1번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쿠니에서 2번 났구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던 호카이도의 우라카와에서 7번에 어저께 지진이 났는데요 보시면은 저기 요나쿠니 2번 그 다음에 지바연 1번 그 다음에 이 저기 어디죠 이바라키 3번 5점대 강진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우라카와 호카이도 7번 그래서 어제 총 7번의 지진이 났구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 요나쿠니에서 4.3의 강진이 났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무로에서 또 4.3의 강진이 나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벌써 9번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어제 이후로요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지진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말씀은 여러번 드리지만 도쿄도 도쿄23구가 이 다마시시 그 다음에 후지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년 5년 1년 주기의 이런 패턴이 이제는 짧게는 일주일 패턴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요나쿠니에서 시작은 항상 대만에서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대만에 화렌 이란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저기 지라칩니다 뭐 저기 요나쿠니 이제 해서 뭐 낮에 뭐 이제 치고 들어가면은 이또만 낮에 독가라 뭐 루크 아일랜드 치고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화산 폭발도 한 번씩 하죠 수원에서 해지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고마모토로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도쿄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위쪽에서 이제 알류산 열도 내지는 쿠릴 열도 캄차카 영향을 받을 때는 호카이도나 이 그 도호쿠 지역을 친다든지 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계속해 다시 여기 요나쿠니를 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또 도쿄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지금 도쿄를 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도쿄 수도 직화 지진과 이제 이 후지산에 폭발 그 다음에 이 큐슈 사쿠라지마 폭발이라든지 수하노세지마 저기 어디죠 이 독가라 열도 그 다음에 그슈에 아소산에 폭발 확률 굉장히 큐슈에 또 다섯 개의 화라산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뭐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의 지진상을 한번 볼까요 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최근 보시면은 최근 계속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많은 지진이 일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일주일 동안의 지금 지진 양상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지금 지진을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대만에서 시작을 하죠 지금 보시면은 대만에서 시작을 합니다 화리엔 4.9 그러면서 이제 요나쿠니를 치겠죠 요나쿠니를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지금 지진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그 도쿄를 치죠 다시 구마 모터를 지나간 다음에 도쿄를 다시 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주일 뒤에 요나쿠니 왔다 대만 요나쿠니 왔다가 또 도쿄를 치고 중앙고선 단층을 따라서 다시 또 돌아오고 이게 이 패턴이 원래는 이게 한 10년에 한 번 짧게는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게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3주 한다 이렇게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가지고 군데군데에 계속 한 번 원래는 1년에 한 번 충격을 받아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한 5년 10년 뒤에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대지진이 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활성 단층을 계속 자극을 하니까 화산 분질을 계속 자극을 하니까 이게 원래는 1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나야 될 대지진과 화산 폭발이 이제는 굉장히 짧아진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일본이 지금 대폭발을 하면서 이제 아예 가라앉는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사실은 미국 역시도 조금은 이제 있긴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사실은 안전한 미국이라든지 남미 쪽도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 쪽이요 여기가 지금 오늘 하루 동안에 미국의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오늘 하루에 미국의 지진 사항을 보시면 역시 많죠 오늘 하루에 그러면 이제 2.5 이상의 지진만 볼까요 보면은 그래도 많습니다 보시면 2.5 이상만 보다 이렇게 많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또 이쪽 지역 텍사스 2.8 그리고 저기 또 여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3.3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2.9 그리고 오리곤 3.2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말씀드렸죠 시애틀이라든지 위험하다가 네바다 하고요 그럼 이제 그 오늘 지진이 난 하루에 모든 지진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은 오늘 하루에 난 지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많죠 이게 군발 지진인데요 이게 참 한숨만 나오는 거 사실 솔직히 오리곤이라든지 다 치고 있죠 지금 또 났죠 오리곤 오리곤인데 오클라호마 좀 전에 오리곤 여기 또 지진이 났고요 여기 오리곤 3.2 계속해서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 계속 오클라호마 지진이 나고 있죠 텍사스도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군발 지진인데요 지금 오클라호마의 군발 지진은 워낙 오래 돼가지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클라호마의 군발 지진 말고 어떤 다른 지역의 군발 지진들도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국의 내륙에서 최근에는 내륙에서 지진이 난다는 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미국의 지진을 쭉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저기 그 전에는 몇 달 전과 비교했을 때 해안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진 해일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내륙에서 직접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대부분 내륙이죠 이건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보이고요 일주일 동안에 한번 일본 미국의 지진을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에 지진이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발 지진이 역시 많기 때문에 미국 역시 보시면은 굉장히 또 많은 지진이 일주일 동안에 보시면 많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은 근데 이러한 수많은 이게 군발 지진입니다 이런 오클라호마의 군발 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군발 지진들이 다 보시면 근데 문제가 일주일 동안에 지금 지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지금 내륙이죠 그치 않습니까? 내륙입니다 다 일주일 동안 이게 저는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걱정입니다 내륙이에요 다 이 부분이 참 많이 걱정도 강진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 그 30일 동안에 미국의 모든 지진을 좀 보면은 뭐 엄청 많습니다 30일 동안은 뭐 당연히 많겠죠 지금 특히 이제 군발 지진이 많으니까 30일 동안에 또 미국의 지진들은 또 지금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 지진의 규모보다는 지진의 패턴 어떤 식으로 흐르는 것이냐 지금 지진의 양상이 일본의 경우에 아 그 어떠한 이제 10년씩 패턴으로 흐르느냐 100년의 패턴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1년의 패턴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패턴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 달 동안에 미국의 지진인데요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미국의 지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 한 달 동안 대부분 지진이 발생한 곳이 내륙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내륙이에요 거의 해양가 쪽은 없습니다 내륙이에요 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염려스러운 곳입니다 이 오클라호마 이 쪽에 원래 제가 셰일가스에 말씀드렸죠 인위적인 지진이 계속 오래됐다 군발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클라호마 지진은 하지만 신경을 써야지 왜냐하면은 자꾸 주변 지역으로 발전 발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와이오미라든지 여기 몬테나 여기 옐로스톤 쪽입니다 옐로스톤 쪽에도 지금 많이 지진이 나고 있죠 이 역시 사실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사실 이거 옐로스톤 네 이렇게 뭐든지 이게 꼭 옐로스톤에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건데 한 달 동안 이 옐로스톤의 지진이 이게 이제 그 규모가 제가 말씀드렸죠 한 군데를 계속해서 3년 동안 긁으면은 약하게 긁어도 암이 생기는 겁니다 피부를 그 또한 귀를 휘벼도 너무 자주 휘비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강도를 세게 휘비든 약하게 휘비든 모든 이 세상의 우주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에 자연의 법칙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느 자연의 법칙이나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고 자연의 순림인가 자연의 운명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강한 지진 한 번 탁 터지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지진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한 군데를 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 옐로스톤을 지금 계속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여기 와이오밍 몬테나 아이다호 쪽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오리곤 계속 지진 나죠 시애틀이라든지 여기 지금 샌프란시스코 LA 이게 계속 내륙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고요 굉장히 좀 우리가 이 염려스럽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중미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남미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남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계속해 가지고 다 최근에 내륙에서의 지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선대에서의 지진이 그 칠레에서 사실은 엄청난 대지진 날 수도 있고 일본에서 먼저 날 수도 있고 물론 메인은 가장 어벨러블한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일본이죠 하지만 그러한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과거에 이 발즈비아 대지진 60년에 칠레의 대지진이 칠레에서 2021년에 또 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페루에서 날 수도 있고 브레고리에서는 다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마에서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패턴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패턴 마리아나 법칙이라든지 말씀드렸죠 뉴질랜드 법칙 바누아트의 법칙 나가노의 법칙 도까라의 법칙 이런 것들을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멕시코의 삼각형 말씀드렸죠 미국의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든지 페루 다 줍니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100% 컨펌 어렵다는 겁니다 9점대의 강진이 조만간 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일본에서 당장 날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날지 칠리에서 날지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딱 100% 컨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가장 어벨러블한 부분은 일본이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현재 지진의 패턴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진의 패턴을 봤을 때 계속해서 지진의 패턴을 연구해 본 결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본에서 먼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지진의 학자분들께서는 아니다 칠레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지진은 나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세계의 브레고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